반갑습니다. 긴장의 트레이더 인사드립니다. 오늘 도지포인 볼건데요. 지금 천천히 바닥 잡아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수적인 접근 필요하시고요. 지난번에 180원 구간대에서 반등 나와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비슷한 흐름 가져갈 것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소폭 하락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다른 코인들도 다 빠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내년까지 여러분들 보시면 비트코인이 2억원, 3억원을 넘어서 5억원 그 이상까지도 갈 수 있다. 말씀드리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도지코인은 과연 몇 배가 상승을 하나? 이거 보는 시간 갖도록 할 거고 여러분들이 지금 담아두시면 크게 수익을 보실 수 있는 코인은 어떤 코인이 있는지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도지코인 과연 어디까지 상승을 하냐? 그거를 보시려면 이쪽에 2021년 상승장을 보셔야 됩니다. 2021년 때 이게 이제 800원까지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 얼마였냐? 놀라지 마세요. 4원이었습니다. 4원에서 800원까지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몇 배예요? 200배 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2021년 때 200배 상승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만약에 상승장에 있는데 이번엔 상승하면 얼마까지 상승을 할까? 봤더니 여기 저점 있죠.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 이 구간이 여러분들 80원이에요. 80원에서 만약에 200배가 상승을 하면 000 붙여가지고 16,000원이 되죠. 16,000원이 되는데 바이낸스 뭐 이런 거까지 합하면 최대 300배까지도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5,000원에서 25,000원 사이로 크게 크게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다들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바라보고 있고 시가총액이 너무 터무니가 없다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도지코인 시가총액은 27조원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1829조원이에요. 27조. 몇 배 차이 납니까? 한 80배 정도 차이가 나나요? 이렇게 많은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지난번에 2021년 때 상승장처럼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 언급하고 도지코인이 주목을 받으면서 그 많은 자금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솔라나 그런 메이저코인이 아니라 도지코인에 다시 한번 모이게 된다면 200배가 아니라 그 이상까지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시가총액 상위 10위 안에 있는 그런 메이저코인이죠. 그래서 다른 메이저코인들처럼 이렇게 고점 올려주면서 계속해서 상승해왔습니다. 비트코인도 그렇고요. 이더리움도 그렇고 솔라나코인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고점을 뚫어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고점이 이전에 있었던 고점이 800원이잖아요. 800원 그 이상까지 상승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소가 800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만약에 1,000원 간다고 쳐도 지금 가격이 200원인데 1,000원이면 여러분들 5배잖아요. 금방 뚫습니다. 금방.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의 여유 가지면서 진입하시기 바라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지금 여러분들 담아두시면 크게 수익을 보실 수 있는 코인은 어떤 코인인지 본다고 했는데 이쪽을 보시면 감이 오실 겁니다. 여기가 비트코인이고요. 여기가 페페플로키 위프햇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공통점이 있죠. 바로 민코인입니다. 여러분들 민코인만 잘 담으셔도 진짜 2배, 3배를 넘어서 10배, 100배 많게는 1000배, 10만배까지도 상승을 하는 그런 코인들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핫한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 우리 구독자분들 정보 희망하시는 분들 한에서 제가 도와드리고 있는데 내가 1억 벌고 싶다 10억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정말 간절하신 분들만 이쪽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7 남겨주시면 제가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희망하시는 분들 한해서만 제가 도와드리는 거고요. 저번 1월달부터 해서 지금 6월달까지 계속해서 매달 매달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5000%까지 수익 내고 있고요. 지난 5월달에만 여러분들 페페코인으로 200%가량 수익을 봤었고 이번에 크게 상승했던 브레코인죠. 브레코인으로 400%가량 수익을 봤었습니다. 여러분들 유료가 아니라 100%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코인 정보 받아보시고 얘네가 진짜 오르는지 아닌지 확인하고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내가 10억 벌고 싶다 100억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이쪽에 제 개인 번호로 숫자 7 남겨주시고요. 추가로 지금 100배 1000배 상승할 그런 민코인 정보 제가 드리고 있는데 왜 민코인인지 그리고 또 왜 지금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비트코인 슈퍼사이클이 찾아왔습니다. 4년 주기로 찾아오는 상승사이클이죠. 이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은 무조건 돈 벌어 가시는 겁니다. 솔직히 이런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메이저코인만 담아두셔도 여러분들 무조건 돈 벌거든요. 그런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5배 10배 노리고 들어온 거 아니라고 사실 주식도 삼성전자 같은 거 사두고 10년 묵혀두면 무조건 돈 벌어 갑니다. 그런데 수익률이 그닥 높지 않죠. 10년 동안 한 2, 3배 되나? 그런데 여기 코인 시장은 다르죠. 최소 10배 많게는 여러분들 1만 배까지도 먹습니다. 가늠이 잘 안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비트코인보다 크게 상승하는 알트코인들 이런 거 담아두셔야 되는데 생각보다 비트코인보다 크게 상승하는 이런 알트코인들이 몇 없습니다. 이쪽을 보시면은 비트코인보다 크게 상승하는 코인 민코인 AI코인 리얼월드 에셋코인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그 중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 3개 코인 뭐예요? 민코인입니다. 여러분들 민코인만 담아두셔도 진짜 한 달 만에 10배 하루 만에 100배 상승하는 코인도 있어서 계속해서 상승해 준다면 1,000배 1,000배 1,000배까지도 가능한 그런 곳인데 이전에 시바이노 코인이 200만 퍼센트 몇 배인가요? 2만 배죠. 2만 배가 상승했는데 지금도 계속 상승을 하고 있죠. 아마 장기 홀더 분들은 100만 원이 100억이 되고 1,000억이 되고 1조가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대박 코인 여러분들 2021년 때는 노처타 치고 이번 2024년에는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벌써부터 꾸물꾸물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 시바이노 코인 같은 대박 코인 찾는 거 여러분들 로또 당첨 확률보다 훨씬 높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코인마켓 민코인 테마 보시면 정말 많은 민코인이 있는데 여러분들 진짜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됩니다. 코인 규제가 심했던 2021년과는 다르게 중국에서 예전에 가상화폐 모든 거래 불법 때려버리면서 진짜 비트코인이 크게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2024년에는 뭐가 달라요? 지금 가장 최신 뉴스만 해도 이더리움 ETF가 승인이 되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두 말 할 것도 없고요. 미국의 최대 선물 거래소 시카고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선물 거래 게시하기도 하고 아발란체 코인 JP 모공과 협력 체인 링크 여러 자산 운용사들과 자산 토크나 완료 여러분들 진짜 이게 어마무시한 호재거든요. 그래서 체인 링크랑 아발란체가 지금 저점 대비 5배 3배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이죠. 트럼프가 CBDC 발행 금지할 것 이 발언 이후로 트럼프 코인이 무려 60배가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제가 올해 초 2월에 트럼프지가 보여드리면서 트럼프 코인 그렇게 담아두시라고 말씀드렸었고 나중 가서 트럼프 코인 왜 안 담아냐고 무조건 후회하신다고 영상까지 제가 이렇게 제작을 했었는데 여러분들 안심하세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코인이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코인인데 벌써부터 2배 3배 상승해주면서 지금 어마무시한 폭등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 코인 시장에 좋은 소식 호재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승해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민코인 들어가셔야지 나중에 100배 1000배 그 이상 수익 보시는 겁니다. 진짜 이쪽 민코인은 별의별 이상한 코인들 정말 많은데 제가 그 많고 많은 민코인 중에 고르고 고른 코인이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민코인은 진짜 쭉 들고 가시는 그런 코인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내년에 3억 5억까지 가면은 이 코인은 최소 100배 많게는 1000배 10000배까지도 저는 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부터 해당 코인 공유 받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시는데요. 제가 영상에서 코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료방 업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유료가 아니라 100% 무료로 정보 제공 해드리고 있으니까 무료로 100배 상승하는 민코인 정보 받기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꿀정보가 없으니까 많은 점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4년에 한 번씩 오는 그런 대불장입니다. 이런 기회 흔하지 않아요. 이번 기회 꼭 잡으시길 바라고요. 이 민코인 정보 우리 구독자님들만 알고 계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주시는 분들 계시는데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저희 상승사이클이 무려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2년 가까이 남았습니다. 2년 동안 상승을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비트코인이 그동안 3억원 혹은 그 이상으로 상승을 해준다면 아까 보셨던 코인 100배 상승이 아니라 1000배 만 배 그 이상 까지도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한 번 코인정보 받아보셔서 여러분들 푹 묵혀두셨다가 나중에 딱 열어봤을 때 100만원이 100억이 되어 있는 그런 코인이 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영상 마치면서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